오랜만에 클라리넥 강의로 돌아온 까방피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느새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독자가 천명이 넘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재미난 컨텐츠들을 지금 기획 중이에요. 물론 라이브 연주도 있고 그리고 초대 손님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 밖의 또 다른 리뷰 영상들이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클라리넥을 연주하다 보면 가죽 패드가 들러붙어서 늦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주 중에 원하는 음정이 바로 나오지 않고 강제로 꾸미음 이렇게 눌렀다가 떼면은 패드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따닥 이렇게 늦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강제로 꾸미음처럼 연주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라리넥 패드가 들러붙는 이유는 클라리넥 관 내부에 입안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습기와 공기 중에 있는 이물질이 만나서 패드에 먼지처럼 이렇게 들러붙게 됩니다. 그런 먼지들이 패드에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끈적임이 생기게 되고요. 구멍에 들러붙게 돼서 당연히 소리의 반응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볼 때 무설탕 아메리카노를 포함해서 커피나 음료 또는 음식 섭취 후 바로 클라리넥을 연주하게 되면 패드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끈적임만 남는 것이 아니라 클라리넥 내부에 악취까지 남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양치를 잘 챙겨서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인해서 패드가 들러붙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음식물을 섭취하고 바로 연주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양치를 하고 연주를 하면 패드의 수명이 더 오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의 건강과 위생 그리고 클라리넥의 수명을 위해서 악기를 불기 전에 가글이나 혹은 양치를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가글보다는 양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패드가 들러붙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팬치와 면봉을 준비해 주세요. 팬치 안에 면적이 좁아도 상관없지만 넓은 게 더 편리하실 거예요. 먼저 팬치 안쪽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안쪽을 깨끗이 닦아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면봉에 물을 살짝 묻혀서 팬치로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저의 경우 팬치에 혹시 모를 이물질이 면봉에 오염되는 것도 반지할 겸 물티슈를 이용해서 면봉을 감싼 후 팬치로 눌러줍니다. 그럼 면봉이 납작해지겠죠? 제 면봉, 제 팬치가 깨끗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염물질이 묻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면봉이 납작해지게 되면요. 패드 안을 청소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세 번째는요. 패드에 물이 묻은 면봉을 넣어 이물질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안쪽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악기 전체 수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패드가 깨끗하지만 아마 오래 쓰신 분들은 지저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클라리넷 패드와 톤홀 사이에 면봉을 무리하게 집어넣지 마세요. 억지로 면봉을 넣으시다가는 이 키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키 밸런스가 변하거나 키 부분이 뒤틀릴 수가 있어요. 주의하시면서 닦아내셔야 될 겁니다. 절대 이 까망피리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로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히나 조심해야 되겠죠. 면봉을 넣어서 이렇게 억지로 넣으시면 안 되고 펜치로 꽉 잘 눌러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저는 이 뒤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런 것들은 넣으면 지금 이렇게 걸리게 되죠. 이렇게 억지로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펜치로 누르셔서 납작한 상태로 눌러서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클라리넷 패드 내부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마른 면봉을 저처럼 이렇게 펜치로 눌러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패드와 이 하얀색 패드와 톤홀 사이에 클리닝 페이퍼를 이렇게 살짝 끼워 넣어서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담배 종이 같은 잘 찢어지는 재질의 침종이는요. 사용을 삼가해 주세요. 잘못하다가 물기를 제거하다가 이 종이가 패드에 들러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물기를 제거할 때 이 BG사의 패드 드라이어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톤홀과 패드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살짝 눌러준 상태로 당겨주면 아주 마무리가 깨끗하게 잘 되거든요. 클리닝 페이퍼나 담배 종이는 물에 닿으면 잘 찢어질 수 있지만 이 패드 드라이어는요. 천이다 보니까 그럴 걱정이 좀 덜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 패드 드라이어라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쓰잘데기 없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 클라리넷 패드를 청소하시면 한동안은 패드가 덜 떨어지는 말이 좀 이상하게 났는데 덜 떨어지는 일 없이 아마 잘 반응할 겁니다.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도 패드가 들러붙는다면 당연히 악기사에 방문하셔야겠죠. 제 성격이 유별난 탓에 공연장에 이렇게 간단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출을 위해서 하얀 연기가 이렇게 쏟아지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저희는 포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케스트라 피트에 포그가 많이 떨어지는 작품은 클라리넷 패드가 꼭 늦게 떨어지는 일이 한 번씩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코로 이렇게 들이시면 약간 단맛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실력과 무관한 스퀵이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악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공연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작품에서 사용하는 악기들 그러니까 뭐 클라리넷이 됐든 색소폰 뭐 아니면 베이스 클라리넷 뭐 이런 악기들의 키를 일일이 다 눌러보면서 반응을 체크해요. 혹시나 늦게 떨어지는 키가 없는지 말이죠. 늦게 반응하는 키가 있다면요. 관계된 그런 패드들을 다 청소를 하고요. 악기 관리는 끝이 없죠. 번거롭지만 여러분의 건강처럼 잘 돌봐줄수록 클라리넷도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패드를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청소하는 시간 가져보세요.